이 방향으로 밀어야 되는데 하나 그냥 바로 떨어지잖아 바로 밀지도 않고 밀어주지도 않고 보이지 호흡할 때 멀어지는 거 제일 안 좋은 거 나 위에는 안 치켰는데 여기서 이렇게 친단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보면 내가 거울 보고 연습하라는 게 왜 연습하라고 그래 이거 보고 놓고 놓고 이거 하라고 그래야 돼 치고 그냥 치고 지금 잘 보인다 그치? 지금 잘 보인다 그치? 좀 밀고 여기 있는 물을 이 물을 잡아와야지 멀리 있는 물을 여기서 이렇게 잡아와야지 근데 너는 못 잡잖아 흘려보내잖아 남들은 여기서 여기서 요만큼 물을 잡을 동안 너는 이걸 안 잡는 거야 안 잡고 여기서만 잡고 밀어버리는 거야 남들은 이만큼 잡을 때 넌 요만큼 밖에 못 잡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? 너 한번 돌릴 때 넌 요만큼 밖에 못 잡는 거야 너 한번 돌릴 때 넌 요만큼 밖에 못 잡는단 말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